호흡 수련으로 지능지수가 높아졌다는데 효과는 서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호흡 수련을 해서 호흡하다 보면 몰입력도 늘고, 몰입력은 집중력이죠. 그리고 호흡의 힘은 기운, 체력이 늘어요. 정신적 체력. 정신의 체력과 정신의 집중력이 좋아지면요. 자기 지능 이상을 좀 발휘하죠. 그런 점에서 저도 예전에 초보자리안 단학책에서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능지수가 높아졌다는 분도 계실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날 호흡과 몰입력. 늘 평균적으로 늘 좋냐? 이건 또 실험해 봐야 되겠죠.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호흡 수련으로 몰입력과 정신적인 체력, 힘이 좋아지면 자기 지능 이상을 끌어다 쓰니까 그 말도 맞죠. 더 오래 몰입해가지고 더 오래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머리가 좋아지죠. 거기에요. 머리 더 좋아지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꼭 IQ가 좋아지느냐? 이렇게만 물으신다면 좀 거기에는 또 다른, 좀 더 복잡하겠죠. 근데 IQ라기보다 그냥 머리가 좋아진다. IQ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포함해서, IQ를 포함해서 다중지능에 막 여덟 가지 지능 해놓잖아요. 머리가 좋아진다. 그리고 왜 그러냐? 아까 몰입력 얘기했죠. 몰입력, 정신적 체력,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양심 성찰을 하잖아요. 양심 분석을 생각 정리가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안 쓰는 거예요. 꼭 필요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체감합니다. 머리가 좋아진 거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머리가 늘 혼동스러웠던 사람인데 머리를 되게 잘 써요. 사리 판단을 더 빨리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아진 건 맞죠? 깨어서 뭘 듣고 생각하니까 기억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깊어지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얘기하자고요.